아 근데 진짜 저한테 엄청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에 있는 동생이에요. 이렇게 어른이 되니까 얼굴을 진짜 못 알아보면... 그래도 있지 않나? 이렇게 보면요? 그렇게 친했는데? 어때요? 기완이를 닮은 기완이 형이 기완 씨의 친형일 수 있겠네요? 친형? 아니 근데 친형은 아니에요. 친형은... 치정? 아니 기완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완이 형이 기억나요? 아 나 녹화 못하고 있어요. 안 돼요. 저 혼란이 와요 이제. 이제 1랑도예요. 아니요 친형은... 치정? 아니!